난리야 여기 갑자기 팍 튀어나와! 팍! 안되네 팍 튀어나니까 팍 쓰네 팍 고양이가 7층에서 던져도 산다고? 뻥치지마 야아 막 이런 애는 와아 야 청바지에 저 바지 저 팬티 자국 다 나는거 봐봐 근데 이런 바지 입고 싶나? 저런 바지라도 안입으면 아우 셰트 아우 셰트 동네 고양이가 없어 번식해야되는데 씨 친구 고양이가 없네 뭐 없네 뭐 없네 얘는 다른거 못쓰나? 얘로 세차장 한번 가볼까? 헬기 타볼까? 아니야 헬기도 못탈텐데 낮에 낮에 변신해야된다고? 아 헤엄 아 헤엄 좋아요 저..잠만 도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어서 여기인가? 물에 들어가면 바로 죽어? 아 스포하지 말라니깐 참 기차에 치였을때 사는지 한번 보자 오케이 어디야? 어디야 어디야? 여기 이쪽인거 같아 아니야! 하늘쪽에서! 여기야! 뛰어! 야야 뛰어 그렇지! 내가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익 어 됐탐 어 여기 어디야 타지 토성궤도 옆이예아 조졌다 방음 인터스텔라였다 한 번 더 안 올 것 같은데 고양이 근데 되게 뚱뚱하네 여기 따뜻한 동네라서 고양이가 이렇게 해서 살이 찔리가 없는데 안 오나봐 안 오나봐 딴 데 가자 바다나 놀러 가자 와 잘 달린다 사람보다 더 빠르네 와 근데 바닥 디테일 좀 봐 바닥이 깨지고 막 이런 거 전부 다 구현해낸 거 봐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네 동물인 상태로 군사기지 가는 건 상식적으로 하긴 이 게임은 상식이 통하지가 않으니까 동물로 변할 수만 있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 뭐야 벽돌 왜 무서워해 무서워하지마 무서워하지마 당당하게 살아 그렇지 그렇지 벽돌 무서워하지마 어허어허어 저 사이 무서워하지마 근데 사이로 충분히 다닐 수 있어 사이 무서워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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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래 잠시만요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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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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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색은 좀 별로였어. 젖어도 공격이 되나요? 젖어는 뭘로 공격해요? 젖으로 하나? 아 진짜? 아 또 개야. 아 또 개야. 제발 나. 나 그거 찍는다. 그 옛날에 일본 만화책 중에 걘데 막 눈깔 위에다 점 두개 찍어가지고 곰이랑 싸우는 거 그거. 바로 내가 그거지. 죽여봐. 뭐로 뜯어. 뭐로 뜯어. 어딜. 왜이래. 아 실버 그래. 아 운세미론님 감사합니다. 안 돼지. 안 돼지. 그냥. 그냥. 생리학적 거세샷. 안 돼지. 그래도 돈은 챙겨야겠죠. 경찰이 오네. 경찰이랑 몇 대 몇으로 맞다잇 될 수 있는지 한번 해봐야겠다. 운세미론님 감사합니다. 어디서 셀카 찍어 어디서. 어디서 셀카 찍어 어디서. 어디서 셀카 찍어 어디서. 뒤질라고. 안 돼지. 나한테 등을 보여. 감히 이 실버님에게 등을 보여. 이 실버님에게 등을 보여. 이 실버님에게 등을 보일 수 있는 건 북극곰 밖에 없어. 이씨. 아 초콜렛 감사합니다. 경찰 안 오나? 아 왔다. 오케오케. 오케 지금이야. 가자. 하나는 제껴야지. 밥값은 해야지. 야 밥값. 하나 더. 하나 더하면 더블 밥. 다시 불러. 골이 말렸구요. 골이 말렸구요. 아 사료값 오지게 벌었는데. 그래도 경찰 하나 잡았으니까 밥값 했어. 괜찮아 했어. 아 동물로 변신하면은. 집으로 못 들어가. 건물로. 어어. 근데 왜 항상 밤이야 이거. 자 이번에 뭘로 변신이 되려나. 제발 소 한번 되자. 소. 자 소 한번 가자. 자 소 한번 가자. 개 그만하고. 뭐야. 누가 쏴. 뭐야. 왜이래. 이 미친. 나오자마자 야. 야 늑대야? 여기 나올건 다 나왔나요 그러면 고양이 사슴도 남았고 멧돼지도 남았는데 제발 가자 젖소 가자 젖소에 혼 그렇지 말하는대로 가자 뛰어 병신아 뛰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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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뛰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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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나네 뛰는거 봐봐 뛸 때 4발 다 공중에 다 떠 봐봐 타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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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도망가요 왜 도망가 니네보다 커서 그래? 사람을 박을 수가 있네 일로와 일로와 안받고서 우는데? 아 아 아 이 미친 야 야 박지마이 씨 아 아 아 아 미쳤놈이 이거 최배달이요?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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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대 몇이야 젖소와 3대1 죽 뒤실나 아 아이씨 아 3대1은 너무 빡쳤다 미친 젖소 미친 젖소 아이씨 미친 젖소 자 여기 말고 다른 다른 데꺼 갑시다 자 자 이번엔 바다꺼 갈게요 바다꺼는 저 저 젖소 부인 3대1 각 여기 있네요 야 저거 아까전에 그거 아까 영상 약간 살색 보이게 해가지고 살색 가득한 어허 그걸로 해가지고 아 유튜브에다 이렇게 영어로 해가지고 올리면은 장사 잘되겠는데 천만 천만 찍겠는데 유튜브 왜 로드한 다음에 가요? 왜? 싫어요 구만 아 먹은 뒤에 가면 다음에 못 먹어요? 어차피 다음에 또 먹고서 쇼할 일 없어요 어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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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먹을 일 없습니다 이게 체력이 얼마나 약하길래 이 자전거 발로 갔다 야 애가 이 피가 달어 멀티에서도 먹을 수 있어? 아 못 먹는구나 아 왜 자전거 타고 가냐고요? 그러게 날 일깨워줬네 고마워 아 자 이번에는 생선 데려갑니다 그 마문이가 좋아하는거죠 저희 클럽원중에 조마문 데스타 조마문님이 어 생선팔이신데 조마문님을 위해서 바치는 생선변신쇼 생선변신쇼 네이버에 내가 왜 8위야? 개복치가 왜 8위야? 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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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게임 때문에 왜? 오예? 개복치면 개복치나오는데 오예? 개복치쳐도 개복어 나오고 오예 내꺼 유튜브 대스타 오예 구글 구글에 보면 유튜브 내꺼 어플 있는데 오예? 오예? 덤으로 내꺼까지 다운 나이스 그 내가 이럴줄 알고 개 로봇같은걸로 내가 아이콘에 놨지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아 잠깐만 이거 나 뗄때까지 조금 기다렸다 해야되겠다 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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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여기 사다리 있는데? 아 여깄다 와... 저거 놀이공원 저렇게 화려해졌네 놀이공원 한번 구경하러 갈까요? 네 너도 개보고 게임하냐? 아 개복지 쳐도 개복지 쳐도 개보고 안 나와요? 이 씹 장사꾼 새끼들 개같은게 날 배... 날 배제해? 두 글자 나같은데? 두 글자 나같은데? 이새끼들 와... 놀이공원 한번 구경오자 몇시야 지금? 새벽 4시 반? 새벽 4시 반이면 아슬아슬한데 빨리 가다 와야되겠다 와... 개 화려해 구경오사 우아... 이새베가 요, 왓츠업? 오, 마이갓! 이새어, 헬로우스업! 이새어, 이새어! 이새어! 이새어, 이새어! 이새어, 이새어! 이거 한 번 탈까요? 이거 한 번 타보자 페리스 휠 이 정도 뽑는다고? 진짜? 우와 1인칭이다 아 일출보러 올라왔거든요 지금 좀 있으면 일출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아 뛰어내리고 싶다 왜 이렇게 느리지? 아 빛에 속았다 빛으로 봤을 땐 겁나 빨라 보여서 탔는데 아 안 내려지 아 내려지네 아 좋네요 해 떴죠? 자 이제 생선 사냥을 한 번 가볼까? 생선 사냥을 나서 한다 아 주식 주식 맞아 나 주식 오 제발 흐흐앍 아 지금 다운받아야겠다 풍당 팜에 나도 나도 올라오게 돼있어 나도 나도 어차피 휴지여 그냥 놔둬 어차피 휴지니까 그냥 놔둬 하... 받아보니까 마음이 팍 트이는게 좋네 후... 나도... 언젠가 저런걸로 태어날 수 있겠지? 재밌는 인생이었닷! 저건가? 어? 없는데? 야... 없어 없어 잠깐만 야야야야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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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야 이 개 야야야야 후... 여기 아냐? 3인칭으로 보라고? 물속으로 머리 대가리좀 넣어보자 넣어보자 저기 무슨 광어에 거의 생선 많이 돌아다니네 바로 앞에 있겠다고? 오른쪽으로 좀 더 가야돼? 이쪽? 어디지? 잠깐만 내가 사진을 좀 볼게 여기 여기서 바로 밑으로? 여기서? 바로? 다이렉트? 저건가? 어? 이거다? 이거요? 이거요? 어디가? 다왔는데 어디가는거요? 왜 이러는거요? 왜 이러는거요? 저거 먹어 저거 먹어 병신아 이러지마 알았어 되게 되게 뭐라그러네 추천 안한 사람은 뭐라고 하지만 추천한 사람은 뭐라고 해도 돼 말할거면은 말할거면은 양심이 있으면은 추천하고 말해 오우 글을 못할수도 있죠 어? 가만히있지말고 추천은 하고 말하면 되잖아 이씨 아 에이 라파엘린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다 블랙을 아니야 내가 하락을 쓰니까 닥치고 있어야지 여기야 여긴가? 아 여기네 오케이 자 여긴가? 아 여기네